요번에 모의고사 보신 거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학원에서 1등에서 10등까지 다 나왔다고? 박수 한 번만 하시죠 누가 1등 하셨어요? 앞에 선생님이? 2차는? 잘하셨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의고사를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지 엄청 잘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냈으면 1등부터 50등까지 다 우리 학원 출신 될 뻔했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 다른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관점도 다르고 포인트도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용을 잘하는 거죠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올해 본 시험에서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되고요 올해 되게 좀 우리가 빡세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되게 빡세게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올해 시험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잘 하고 계시면 돼요 다 붙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금지행위 5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인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여기 증서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매매업에다가도 채색 한 번 잡고 1번 금지행위가 뭐였었죠? 1번 금지행위가 똑같이 매매업이었는데 1번 금지행위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 매매업이었어요? 중계대상 물을 가지고 하는 매매업이었고 여기는 뭘 가지고 하는 매매업이에요? 증서를 가지고 하는 매매업이잖아요 그러면 경중을 따졌을 때 국가가 뭐를 더 훨씬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증서 이걸 훨씬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증서를 가지고 하는 매매업이면 몇 년 몇 천 여기는 3년 3천에 들어가고요 증서에 해당되는 것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아실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만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증서하면 머릿속에 동시에 뭐만 떠올리면 돼요? 청약통장만 떠올리면 된다 청약통장은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부동산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하나의 증서인 거고 증서 같지만 증서 아닌 거는 분양권 이 분양권은 이렇게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서를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분양권도 사실은 뭐처럼 느껴지냐면 증서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종이니까 근데 이거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래 가능한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요 입주권도 마찬가지고 거래할 수 있고 상가 분양계약서 상가 분양계약서 같은 건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합법적인 중계대상물이고 이거는 판례 때문에 증서는 아니다 상가 분양계약서는 상가 분양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을게요 금지행위 중에서는 3번 금지행위하고 6번 금지행위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3번과 6번 금지행위가 특별히 중요하다 직접 거래 여기 쌍방 대리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일단 직접 거래가 많이 중요한데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누가 거래하는 거를 직접 거래라고 우리가 새기시면 되냐면 누구하고요? 의뢰인과 이 의뢰인과 누가 개공이 직접 상대방이 되는 이런 거래를 직접 거래라고 하는데 과거에 판례가 바뀌었는데요 판례 바뀌기 전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많이 활용했었었냐면 개공의 배우자 명의로 우리 거래하는 경우를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개공의 배우자와 개공 사이에 경제적 공동체 관계다라고 대법이 판시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뭐에 들어간다? 직접 거래에 들어간다라고 판례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 거래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여러 개 있지 않고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좀 중요해요 다른 개공의 중계를 통하여 이거의 경우에만 뭐가 아니다 직접 거래 아니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뭐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직접 거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접 거래는 의뢰인과 우리 거래를 하는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가 직접 거래인데 개공의 배우자의 명의로 거래해도 뭐에 들어간다? 직접 거래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직접 거래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거 잘 나오죠 단속 규정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단속 규정이니까 사법상 효력은 일단 뭐하고? 유효하고 단속을 할 거니까 뭐는 하고? 그렇죠 처벌은 한다 이런 얘기죠 유효는 하지만 뭐는 하겠다고요? 처벌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단속 규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개공 입장에서 그 직접 거래 물건이 급급매 나온 물건이 너무나 사고 싶어서 그걸 이제 사들였어요 그럼 최악의 경우 3년에 뭐를 갔다 올 수도 있죠? 징역 그럼 3년에 징역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물건은 내 건가요? 예 왜 내 거예요? 효력은 유효하니까 그런데 징역도 안 가고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다른 개공을 통한 경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쌍방대리는 왜 금지하는지 그 취지를 좀 먼저 잠깐 소개하면 이거는 적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한 명의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도 대리, 얘도 대리 한 명의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그런데 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한 명의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하니까 합의하기도 좋고 뭐 의사 전달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공정하게 해 줄 가능성도 있지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변호사하고 원고하고 친할 수도 있고 변호사하고 피고하고 또 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안 돼 쌍방대리는 모든 전문 직업인한테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무슨 뭐 회계사 우리 공인중개사 전부 다 이런 전문 직업인한테는 무슨 대리는 허용하지 않아요 쌍방대리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반대로 바꾸면 일방대리는 해도 되나요? 그럼요, 일방대리는 해도 되고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도 해도 됩니다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오늘 배운 것 중에 예치권고제도 있잖아요 이거가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예요 왜 이게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냐면요 계약금, 중도금, 장금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치하죠? 개공의 이름으로 그러면 매도도 대리하고 매수도 대리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고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이거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는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직접거래 쌍방대리 포함해서 모든 금지행위가 강행규정이니까 본인들이 뭐 해도요 허락해도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별안 한번 해 줄게요 본인이 동의, 본인이 허락해도 이건 강행규정이니까 어떤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일곱 번째 금지행위가 탈세가 나왔는데 탈세는 뭐예요? 탈세가 세금을 빼먹는 거죠 탈세 탈세 등 어떤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 등 전매라는 거, 등기 없이 넘어가는 거 이런 게 권리변동이 제한된 예를 들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하나 좀 들자면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권 이거 전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분양권은 아까 분양권은 중계대상물이 증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양권 그러니까 이거는 중계대상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는 분양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안에는 분양권은 안 돼 왜냐하면 전매가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계하면 마치 투기를 조장한 거로 봐야 돼 투기하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행위를 여기서 한 번 좀 채색 하나만 해 줄게요 투기를 뭐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조장하는 행위 자 그러면 분양권 판 사람 산 사람 중계한 사람 있어요 자 다시 투기과열지구 안의 분양권을 판 사람 산 사람 중계한 사람 누가 금지행위 한 거예요? 셋 다 아니에요 셋 다 아니에요 자 분양권 판 사람 산 사람 중계한 사람 누가 금지행위를 한 거예요? 중계한 사람만 이거는 개공에 대한 금지행위니까 그렇죠? 그러면 판 사람과 산 사람은 투기한 거지 그래서 투기와 조장을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면 투기는 누가 한 거야? 이거를 사고팔고 한 사람 조장은 개공 그러니까 우리가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본다는 얘기죠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이때 이제 전메했을 때 차익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남았냐 안 남았냐 뭐하러 따져 그걸 따질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차익이 있냐 없냐 이거는 따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득이 전매를 했다든가 투기과일지구 안에 있는 분양권을 전매했다든가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는 얘기지 이거를 차익이 있으면 처벌하고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 라고 보시고 여기도 좀 별 하나 해주시고 출제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기과일지구 안에 분양권이라든가 또는 뭐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같은 것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는 건 불법이야 이런 거 자체를 중개하고 그러면 일종의 그 이제 투기 조장하는 그런 행위로 봅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좀 있기는 해요 임대주택을 우리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는 예외는 이제 이자가 들어가는 경우 이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뭐냐면 이민 간다든가 아니면 좀 그 시도를 달리하는 멀리 이사를 간다든가 이럴 때는 또 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매각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임대주택을 거래하는 건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민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 여덟 번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에 자 채색 하나만 잡겠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혹은 그런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우리 금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우리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기온강의 할 때 자전거래 한번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자전거래가 뭐냐면 이런 거였죠 A가 B한테 팔고요 B는 C한테 팔고 C는 다시 A한테 팔고 돌아오는 거 이렇게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자전거래 이런 거 왜 하죠 거래가 띄우려고 이런 거 해가지고 거래가를 띄우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 개공이 하게 되면 이걸 금지 행위로 보겠다라는 거죠 아홉 번째 단체를 구성할 여기 단체의 색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단체는 누가 구성하는 누구의 단체 개공들의 단체예요 개공의 단체 개공들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단체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 출마한 후봉구구나 근데 이거 목소리가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가수 목소리인데 저거 가수가 저걸 녹음을 해줬나 그 왜 쬐끄만하게 생기는 귀엽게 생긴 남자애 있잖아요 틀어도 잘 부르네 아니 아니 아 왜 쬐끄만하게 생겨가지고 왜 남자 트로트 되게 유명한 아 한자네 말고 한자네 말고 개보다 조금 나이 있는 친구 개 목소리인데 완전히 쬐끄만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우리 합격자 모임에 저 친구를 초대를 했거든 초대 가수로 근데 진짜 쬐끄만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남자가 봐도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 뽀얘가지고 진짜 예쁘게 생겼더라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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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친구 음 아 죽여줘요 하는 애 있잖아 박현빈 박현빈 목소리인데 저거 근데 그 친구가 초대 가수로 왔는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엄청 아니 되게 귀엽게 생겼어 완전히 애기 같아 막 뽀얘가지고 달덩이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남자네 하잖아 막 만지더라고 만지 그러니까 이제 박현빈이 노래하다가 이러더니 만지지는 마세요 이러더니 만지지는 마시라고 근데 되게 잘 놀더라구요 어 맞아 박현빈 맞아 근데 그 목소리인데 저기 자 못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단체를 구성해서 이 단체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로 개업한 개공들이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지 근데 여기 들어가려면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돈을 안 내면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 뭘 못하게 만들어요 공동중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삥을 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죠 굉장히 안 좋은 악질적인 금지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금지형이 7개였는데 8번하고 9번을 신설한 거예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8번 9번이 8 9번은 특별히 판례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설명이 붙어있는데 8번하고 9번은 설명이 없는 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판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출전은 되게 잘 됩니다 자 여기 9번까지가 5번에서 9번까지가 몇 년 몇 천의 형벌 3년 3천의 형벌이